안녕하세요. 주식회사 더가치플러스 대표 떡손 손지혜입니다. 저희 업체에서 하고 있는 일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소상공인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SNS 홍보 마케팅 교육을 하고 있고요. 두 번째는 파시는 물건들 있잖아요. 제가 라이브 커머스 형식으로 제작을 해드리기도 하고 판매를 해드리기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. 라이브 커머스를 어렵게만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시고요. 우리 SNS를 보통의 소상공인분들은 다 하고 계셔요. 그런데 요즘 SNS는 자체적으로 다 라이브가 됩니다. 본인들의 제품이나 본인들의 음식 같은 걸 아는 지인들한테 편하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접근을 하면 됩니다. 절대 라이브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. 그리고 세 번째는 모바일 쇼핑 호스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양성을 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지역 브랜드 전문 특화 쇼핑몰을 지금 11월 중순 하순에 오픈 예정에 있습니다. 주변에 보시면 라이브 커머스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저희들은 촬영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하고 홍보하는 걸 단 두 시간 만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.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라이브로 송출은 바로 하고 또 그 본영상을 바로 우리 업체 대표님들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상의를 해요. 업로드시키고 그 자리에서 여러 SNS 채널에 홍보까지 다 해요. 이렇게 다 하는데 두 시간밖에 안 걸립니다. 지역의 소상공인분들은 팔로우 때문에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. 우리 물건은 정말 좋은데 이걸 어디다 팔지? 어떻게 팔까? 이런 분들은 언제든지 주식회사 더가시플러스에게 문의를 주세요. 굉장히 가성비 갑으로 우리 제품과 업체를 홍보할 수 있는 라이브 영상 만드는 방법 아주 간단하게 알려드릴 거예요. 언제든지 연락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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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